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보도 11번입니다. 김서영 양이 불러주신다고 하는데요. 김서영의 오늘의 젊은 날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영 화이팅! 화이팅! 저는 참가 보도 11번 김서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와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하고요. 신사회원님들이랑 같이 연주해주시는 음악 연주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를 곡은 나이아바라입니다. 오늘이 젊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파이팅! 파이팅! 아아.. 아아.. 내 과목 웃지지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밤을 돌려요 밝아보면 아그릇받이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라도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 말아요 오늘은 이 순간이 이제 알아서 믿습니다 내 과목 웃지 마 내 과목 웃지 마 내 과목 웃지 마 내 과목 웃지 마세요 시끄럽게 끝나버려요 아쉬워도 아쉬워도 심하게 돋아요 내 과목 웃지 마세요 내 과목 웃지 마세요 내 과목 웃지 마세요 내 과목 웃지 마세요 지금 알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게 아름다운 듯한 나 이 야만 하나 나 이 야만 하나 나 이 야만 하나 오늘 이 바람 하나 오늘 이 바람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